안녕하세요 쑥다육티비 입니다 다육식물이 너무 힘들어해서 창가 쪽으로 옮겨 놨는데 더 힘들어합니다 이 부가티가 이렇게 펴졌어요 립스틱은 푸딩 큐빅 크루스티는 이렇게 웃자락 주피터도 푸딩 씨젤도 푸딩 앙코루는 아직 조금 호주에 보니도 간당간당합니다 요거가 치아 공룡봉 샤프테 샤프테도 우짜라고 토파즈도 파랗고 핑크 샴페인 간치 간치가 그나마 괜찮고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요 손님 요거는 레드 데빌 레드 데빌 레드 레드데빌 레드데빌 음 요거는 모르겠구요 요거는 말간인데 커졌는데요 웃자랐어요 요거는 블랙 립스틱 요거는 원종 배선 요거는 이쪽에 수입신청위도 이렇게 옥자라고 있습니다 음 여기 개마옥은 잘 있습니다 머리숱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꼭대기층 4층 4층에다가 지금 다 또 구석에 있는거 갖다가 이렇게 놨어요 몇개는 또 무름이 갔어요 요거 짧은 아니 긴잎작성 요거 오리온 달마민 달마민 요거는 기간티나 황금염자 또 아이시그린이 제가 살균제 주고 몇개가 이렇게 갔지요 음 또 여기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후궁이었나 생각이 안 나 아악문은 진짜 잘 커요 입 다 떨어지고 다시 났어요 이거 할로윈차 에어니움 릴리패드 릴리패드도 구석에다 놔뒀어 가지고 바람이 잘 안 통해 창문을 닫고 에어컨으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음 요거는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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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요거는 배 션 금 인데 엄청 노랬었잖아요 다 떨어지고 요거 남았어요 계속 떨어지더라구요 물음이 와가지고 근데 요거 남았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 두고 봐야겠어요 또 얘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 잘 있던 애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 보세요 물 안줘도 이래 음 물을 안줬거든요 근데 이래 다 떨어졌어요 원종 공랑도 예 선풍기 옆에 놔뒀었는데도 이래요 그래서 다시 요 햇빛 있는 쪽에다 다 떨어지고 세 번째 네 아 네 네 네